세 곡을 더 준비했는데 마지막 곡을 하라는 명량이 떠나졌습니다. 왜냐면 근데 여러분들 첫 시간들도 있잖아요. 뒤에 두 팀 더 있거든요. 아 왜 이렇게 아쉽지? 지금 오늘 앨범 나오고 첫 공연인데 어쨌든 앨범 나오고 한 번 더 축하해주세요. 사실은 원래 신곡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 곡 하나 누르고 할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앨범 되었습니다. 하나님 생일이 정말 축하드리고요. 네 오늘 듣다니 재미있게 하시기 바랍니다. 네 오늘 듣다니 재미있게 하실 거예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오늘 듣고 싶은데 오마곤아와 나뉘가 도로 빛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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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